야당 시민사회단체 굉장히 많이 왔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어져서 용산까지 이어지는 날 윤석열은 끝나는 거거든. 일본 정부 대결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특위 즉각 중단하라. 세 spiritual cycwiad정. 고생 either nạiıyorsun 유리시마 other nạiıyorsun traditional의 시민ини어 호주 해쎄수 당직 Jobs 정답 중단하라. 이 세상의 단위를 향한 발상 발상! 대한민국의 모든 활용은 국민으로 떠나온다 떠나라 떠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지킨다 일본의 핵테로 무역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범국민 항쟁으로 윤석열을 끝장내자! 신선한 대한민국의 모든 활용은 국민의 힘으로 지킨다 한글자막 by 한효정